여기 혹시 한문석 씨라는 분 계신가요? 니가 한문석이를 왜 찾니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문석이니까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석아 잠깐만 지배 네 자식들이 찾아왔다 혹시 3살이라도 어릴 때에야 좋은 게 뭘까요? 그거가 사람이 된 거고 왜 얘들이잖아 나 마리타를 관세 보살 보상들 우린 한식아금이 살아났다 염색했어요? 미쳤어 미쳤어 내 가장 젊어보이는 걸로 달라 그랬더니 вам은